김명수 합창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의 주식거래, 또 북한 도발 상황에서 골프를 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심지어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며 김 후보자가 거듭 사과했고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김명수 합창의장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북한 도발 당시 골프장을 방문하고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탓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이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국민의힘 역시 김 후보자 처신에 문제가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군의 고위 간부로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거듭된 논란 속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후 질이 3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응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graduated from above ambivalentian fraud 비니까봐요 Insert By onTO 보리 dizendo 뭐든지